드디어 임신 36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원래 35주때 하려고 물건들을 다 꺼내놨었거든요 근데 감기가 좀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못사다가 오늘 조금 상태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출산 가방을 함께 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가는 병원의 산모수첩에 보니까 물티슈 준비물에 있어서 아기용으로 일단 챙기세요 저도 병원이나 조리원 생활하면서 물티슈가 필요하니까 챙기고 화장실 갈 때 쓸 비대물티슈 혹시 몰라서 소독티슈도 챙겨갑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오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산모용 패드 큰 걸 준비해 주기도 하지만 갈 때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는 기저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로 향이 조금씩 줄어들면 이제 생리대로 교체를 하겠죠 그리고 손목 보호대 저는 밴드형으로 구매했는데 실리콘 재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나와서 이제 집에서 설거지하고 그럴 때 좋다고 해요 일단 집에서 저는 아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쌓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는 임신 중기부터 착용했던 거라 집에 있던 거 하나씩 챙겼어요 솔직히 조리원 안에 있을 때는 많이 안 입을 것 같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할 때는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외부인과 접촉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매너로 입어야 할 것 같아서 챙겼고요 그리고 인포팬티도 원래 있던 거 저는 V형, 배덕능형 둘 다 있어서 가져가 보는데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배덕능 팬티를 추천하더라고요 상처 부위에 닿으면 좀 아프대요 저는 아직 뭘 할지 몰라서 일단 배덕 없는 거 3개 V형 하나 가져갑니다 이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고 발목 압박하지 않는 그런 양말들을 추천하더라고요 돌돌이 양말들을 사시던데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목이 좀 늘어난 양말 챙겼어요 그리고 산모복이 원피스 형태라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편한 하의나 레깅스 준비하면 되는데 저는 레깅스가 편해서 이렇게 배가 편안한 레깅스 인부용이라서 배가 엄청 늘어나요 이거를 하나 챙겨갑니다 조리원에서 빨래를 매일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만 가져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부족하면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압박 스타킹이에요 보통 무릎까지 오는 거 많이들 신고요 저는 병원 다니면서 허벅지까지 오는 거를 처방 받았기 때문에 좀 길어요 저는 개인 분유를 따로 챙겨가요 근데 조리원에서도 좋은 분유를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중간에 분유를 강아타는 게 저는 좀 싫어서 처음부터 먹일 걸 챙겼고 그리고 이거는 아기 영양제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육아 선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선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저도 영양제를 먹어야겠죠 출산 후 몸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존에 먹던 영양제를 챙겼고요 특히 유산균 유산균이 필수예요 변비가 오기 때문에 다음은 수유용품들이에요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받은 게 있어서 가져가요 여기에는 수유패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모의 모유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모유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새가지고 옷에 묻을 수 있으니까 챙겼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흡수되는 면이 살에 붙을 수 있게 하고 여기 보면 테이핑이 되어 있어요 접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옷에 붙인 다음에 착용해 주시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모유 저장팩도 예전에 임신 축하박스로 받아서 가져가고요 이거는 안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쓰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이름이나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네임펜을 가져가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독제인데 이제 아이에게 모유 수유하기 전에 가슴 부분을 소독하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따로 구매한 건 아니고 이것도 받은 거라 있어서 가져가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모자 둥실할 때 바르려고 챙겼어요 아직 어떤 아기 로션이 맞을지 몰라서 구매하진 않았고 임신박스나 베이비페어에서 받은 샘플을 챙겼습니다 퇴소할 때 준비한 옷을 입혀서 나가려고 배내쪽으로 준비했고요 여기 보면 모자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딸꾹질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챙겼고요 겉사게도 혹시 몰라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준비물로 적혀있어서 너무 많이 챙기진 않고 한 6장 정도 챙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초케어 제품들인데요 솔직히 임신 기간 동안 화장품 성분도 안 좋다는 게 많아서 기능성 화장품은 되도록이면 안 쓰고 수분크림만 발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니까 집에 묵혀놨던 온갖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가서 팩도 하려고 이런 것도 챙겼어요 얼굴에 바르는 팩 아 그리고 당근 토너 패드 많이 가져가시던데 저는 기존에 임신하기 전에 사용하던 패드가 있어서 출산 후 얼굴 닦는 용으로도 사용하고 팩 대용으로도 쓸 예정이에요 그리고 칫솔 치약 마스크 그리고 수건 수건도 제공이 돼서 안 가져가도 되는데 가습기를 만약에 못 가져가면 수건이라도 걸어둘려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목걸이도 챙겼어요 목걸이 여러모로 쓸 일이 많다는데 임팽과 그리고 가위도 챙겼는데 가위는 그 입는용 팬티 있죠 그거 갈아입을 때 진짜 혼자 이렇게 벗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가위로 옆면을 자른 다음에 벗으면 좀 더 쉽게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가위도 챙겨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텀블러 병원 생활을 하면 엄청 유용한 물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닦고 솔과 세정제로 아기 세정제도 챙겨가요 조리암마다 다르긴 한데 그 유축기 닦을 때 사용할 세정제를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텀블러를 닦아야 하니까 이거는 챙겨갑니다 그리고 여분의 지퍼백 챙겨가고요 아기 초점 책이에요 노래도 나와요 그리고 원래 출산 전에 다 읽는 게 목표이긴 한데 책 가져갑니다 육아 서적 다 못 읽으면 얘도 여기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거는 진짜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드 토퍼라고 이렇게 아기들 디데이 출시하거나 얼마나 됐는지 나타내주는 약간 사진 찍히요 아이템이 이거는 샤워용품들 조리원에 샴푸나 바디워시 이런 게 있지만 병원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챙겨갑니다 집에 있는 샘플들이랑 그리고 조리원에서 모자동실 할 때 아기 긁힐 수도 있어서 어른용 손톱깎이 가져가고 화장은 못 하더라도 눈썹은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눈썹 칼이랑 그리고 머리가 자꾸 이렇게 치렁치렁 하니까 머리끈, 헤어찝게도 가져갑니다 이거는 머리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실 이용할 때 옷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대요 출산하고 나면 그래서 옷을 이렇게 찢는 용으로 물론 팔 부분은 아니고 그 치마 부분 손 대신 손 역할을 해줄 헤어찝게예요 출산 후에는 몸이 많이 부어서 신고 벗기 편한 슬리퍼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푹신푹신한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집에서 이거를 신기 때문에 가기 전에 가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넛 방석이에요 도넛 방석도 병원, 조리원에 다 있는데 차에서 이동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차에 일단 주려고 합니다 예전에 꼬리뼈 골절 경험이 있어서 집에 있던 거를 챙겨가고요 얘도 없어도 되긴 하는데 조리원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손목을 보호하고자 수요 시트 가져갑니다 어차피 집에서도 나중에 사용할 거라서 일단 사이다가 둔 다음에 조리원에 갈 때 챙길 거예요 얘는 뭐 굳이 없어도 되는데 쿠션이랑 담요 혹시 몰라서 이것도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저는 전자기기들 핸드폰, 카메라, 아이패드, 애플 워스트, 각종 순전기, 메모리카드, 리더기, 노트북, 키보드, 이거를 챙길 거고요 저는 유튜브 촬영용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고 이제 전자기기는 기본적으로 충전기 가져가도록 충전기 그리고 마지막에 산모수첩이랑 지갑 신분증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어 공간이 좀 남아서 저는 이거 에어랩도 가져갈 생각이에요 화장은 못하지만 조금 그래도 단정한 모습으로 지내고 싶어서 막판에 넣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챙길 거는 다 챙겼고요 이거 뭐ierte?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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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래? 얘는 그nis을 다 챙겨야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